1. 2. 지나가던 누구나 붙들고 개똥이라 하는 사내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밖에 없지? 네. 이렇게 배려가 넘치는 사람인데. 나밖에 없지? 나밖에 없지? 아, 아닌가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제 다 나오는구나. 다 나와. 아직 덜 남았어. 보이나 봐. 어, 불어. 돌리고 뒤로 빠져. 뒤로 빠져. 고배판님 말씀처럼. 꼭 하자. 똥이도 거기서 시선을. 마운이도 봐줘야죠. 저와 이강구 씨입니다. 예. 예. 제가 왕후의 자리가 욕심이 나서. 타이틀 타이틀 타이틀. 나도. 타이틀입니다. 아, 그거 깔아주제. 오케이. 걍고 그럼. 공수한 것까지 다. 거기서 꽃이 따라가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파이팅을 딱 깎아. 공선را 줄 거면. 원래는. 어차피 지금은 처음이야. 개똥아. 내려오부터 가자. 이렇게 못해요. 이게 밟혀서 이게 안 돼요. 나도 안 된 게 어디서 많아. 안 되는 게 없죠. 아시죠. 다시 한번 갈게요. 오케이. 개똥아. 개똥아. 정신 차려라 개똥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야, 얼른 네가 찾아서 데려와! 전달하고 갔어. 아, 마온이가 안 꿈만 저러 나가게 하잖아. 마온이가 안 할 수 있을까요? 하셔. 아, 이거 안 될걸요? 저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답니다. 아닌데? 귀찮아 같은데? 너 방금 나 빨리 내려왔잖아. 아닌데, 내가? 아니야. 김치를 먹여줘, 형님. 맵나? 해가지고. 뭐라고? 걸어라. 오늘 영웅 싸웠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잘게. 그논님. 배 안 고파요? 너 나 많이 먹어라. 그논님. 아이 또 먹는 거. 아, 그래. 큰 걸 넣다가. 되게 열심히 해야 되지? 아주 맛있구나, 먹어라. 아 아 땡 뭐 하시오 자 들어와 봐 우리 식구자 아 얼른 집에 갑시다 이따가 바로 못 잡을 거 같아 잡아야 되나 얼른 집에 갑시다 그런 느낌으로 못하겠다 이런 자업자 독이다 어째 그런 것도 자업자 독이다 되게 당당하게 말해 자업자 독이다 그때 칼 뽑는다 개똥이 대사 끝났을 때 군부들 바로 군부들 바로 군부들 바로 군부들 바로 군부들 바로 군부들 바로 군부들 야 칼 뽑아 형 형 우리 망했어 거의 물겠다 왜 왜 이제 왔어 이렇게 대처하거든 내가 그랬구나 나니까 이제 빨리 온 줄 알았어 운이 빠졌어요. 이제 바로 내 손을 다 먹어요. 가만히 먹으려고 해요. 쩔. 이렇게. 노예초로 보며 사름 사름 컷오크림 우리 두고 갔어요. 한 번 더 안아가서 다시 할게요. 두고 갔어요. 네. 네. 두고 갔어요. 역시 두고 갔어요. 이렇게 안아줘요. 안아준다? 안 왔다가 한 번 이렇게 닦아주면 되잖아. 너무 걱정적으로는 하니라. 어, 그렇게. 이렇게. 난 못 크겠다. 감독님이 시키려놓고. 이거 애드립키스 시즌입니다. 대본에 없었어요. 아, 근데 사실 생각하긴 했어. 나도 이거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딱 생각하긴. 마무리를 져줘야 되는 어떤. 놀린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사랑꾼. 고마워. 사랑꾼. 너무 좋군. 감사합니다.